저도 좋은 영웅 주세요 제일 좋은 시작 토큰 아님 해적인데 그거 아니면 좀 꼬이던데 어무 현재 2티어 상위 1%에서 4등 평균 4등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야머리 베스트다 확인 해멀기용 암기 해멀기용 암기 차샷 차샷 출발이 산뜻하네요 출발이 산뜻하네요 출발이 산뜻하네요 저투에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콜을 환보했군요 해멀기용 암기 2,4,6,5 2,4,6,5 2,4,6,5 이케 2,4,6,5 1,4,6,5 2,4,5 2,4,6,6 5,4,6,5 2,4,5 선택지가 두개밖에 없어 이거 이거 아닌가? 용이 더 좋았을라가 차라리 용이 더 좋았을라 용이 더 좋았을라 용이 더 좋았을라 용이 더 좋으라 muchafield 쪼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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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를 R 리를 R 릴 대적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여 가져갔네 결국에 아 추꾸미 좋지 대가 받고 추꾸미 정도는 충분하지 개체수가 되게 적네 이거 두개 파는건 맞는거같아 뭘집을거냐고 캐리 머신인데 얘가 캐리할거같아 얘가 좋지않나 딱봐도 캐리 머신인데 포그가 훨씬 좋긴할거같아 쓰기에 좋아 이제 패어만 맞춰주면 되는데 패어만 뜨면 되는데 다푸니 레비로 패야되는데 다푸니 레비로 패야되는데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여 와 12밖에 안돼네 와 왜이렇게 큰거야 오 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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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나이스 ё그를 하나가 있었잖아 12% 너무 좋아 위교용 성장 해도 이 만피 우승 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오 설마 이거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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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피 까피 살짝 까피 하아 1이냐, 2냐, 1이냐, 2냐 1이 날 것 같은데 그래도 2가 더 좋았을까봐 1, 2, 1, 2, 1, 2 다음 톤에 6렙 가자 토그가 언제 적느냐가 이 게임의 관건인 것 같은데 무슨 게임은요? 어우 쎄다 아, 성공이네 아, 이건 지는것 같은데 앞에 이겼네 아 아.. 전판 이겼으니까 개인적인 어차피 어떡하냐 포그가 살았어야 돼 대신 쏠 친구가 없네 아 용 베이스인데 엄마 곰을 잡는다 갑자기? 오바 아닌가요? 황금 하승인 있군요 여긴 보상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허허랄 또 화장실이나 좀 갔다 오볼까나 뭐지? 어떻게 고정할지? 어휴 아.. 어휴 ㄷㄷ 아니 4마리밖에 없네 아 5마리였다 어қ forte 이거 리 eliminating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드래곤 드래곤 어 이거 좋지 드래곤 아 드래곤 채우고 넘어갔거든 고민중인가? 전화물 집을까 3원 킵할까? 전화물 집을까 3원 킵할까 고민이죠 내야 되겠지 아 이거 말 이건 두 발 쓰고 싶지 않는데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단이나 두 발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나는 있어야 돼 그건 맞지 환생용이요? 아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지금 휴일을 별로 안 좋은 별로 있음 좋지 아 성공 너무 좋네 아우 좋고요 아우 완전 좋고요 다 보자 좋고요 다 보자 아 아 보호막까지 여기서 아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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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거를 이걸로 바꾸자 다 보자 다 보자 다 보자 다 보자 다 보자 아 아 내가 저거 아냐 칼렉 다섯마리 여섯마리 짓고싶다 안나오겠습 용기병 폐허가 아니었으면 용기병이었는데 칼을 잘라네 아 막상막하네 아구오마 어우 야 찔잼 나왔잖아 어구어우 네이블데 어우 오우 만피 우승까지 거의 다 왔는데 좀만 더 안될거 같은데 제일 편한거 칼렉이 합쳐지면 더 좋지 않을까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안 내도 되겠지 진작 뒤졌는데 니놈 뭐야 아 뭘로 ㅈ개 아 아 만 비호승까지 단 한 세번 네번 싸우면 끝날거같은데 아...머록이 황금불안 아닌가 이거 그지 4연승 그냥 무슨 덱을 하는건지 모르겠네 약간 변수가 단이나의 개발이 규계가 있겠어? 도대체 그래서 그 장면은 한 세번을 한 번도 2연승 1재 2재덕 3.1 2, 3 깔끔하게 넣었다 이정도면 아 근데 나중에 황금 나오면 이걸 안엎치는게 더 쎄지 않을까 그게 고민이네 안압치는게 더 쌀것같은데 그지 못압치겠지 만피우승까지 단두판 뭐 이번판은 이기같은 만피우승까지 단두판 단두판 남았는데요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피 우승까지 단 두 판. 과연 먼치는 만피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피 우승을 할 경우 점수는 달라지진 않지. 과연 먼치는 만피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과연... 오우... 어어어 잠깐만 이거 변수 아닌가 흐흐흐흐흐 어어 속성에 두마리가 일단 뒤졌고 레이오가한테 한마리 뒤졌고 레이오가한테 한마리 또 죽었고 속성에 죽었고 고음악을 걸었을때 어어 이겼다 와 와 넥스너나 스피일거든 내 생각에는 그냥 나갈거 같아 가능성 있잖아 변수차단 났거든 분위기 좋은데 동뚜루동뚜루동뚱뚱뚱뚱뚱뚱뚱뚱뚱 우승할 수 있을것인가 단 한거로 과연 만피우승에 바로 앞자리까지 왔는데 말이지 과연 승률은 은 은 은 은 은 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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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형 5명에서 같이 살아남는건가 하나도 안좋게 5명이서 살아남을수 있을거지 아 한명이 가능 오케이 이제 점수 오르기 시작한다 지금 어쩌다 오케이 105점 점수 진짜 많이 주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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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